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원래 오늘 목요일이고요. 유파발은 금요일에 촬영을 하는데 지난주 한주 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또 어디가 아픈가? 또 유수 이게 또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또 오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인사도 드릴 겸 교재 또 안내도 해드릴 겸 해서 하루 정도 땡겨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제 꼬라지가 좀 엉망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 주말부터 계속 교재 작업을 계속 했어요. 기출문제집 교재 작업을 했는데 원래 지난 주말에 작업을 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 본서는 지난 주말에 다 끝났어요. 이 교재 좀 안내해 드리면 이미 우금교재는 인쇄소에서 지금 인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교재도 이미 인쇄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 끝내서 파일을 다 넘겼는데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시면 기출문제 핸드북이 함께 가죠. 물론 이번 교재는 표지가 바뀌어요. 이건 구교재입니다. 이 구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구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구교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교재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 기출문제와 해설 파일을 여러분 강의실에, 학습자료실에 업데이트 해 드렸어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 학습자료실이 있죠. 학습자료실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추록으로 파일 업데이트를 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니까 굳이 신교재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신교재에는 이 핸드북을,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제가 또 만들어 볼까 금방 끝나겠지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번 핸드북은 이전 구교재의 경우에는 215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이번 핸드북은 2016년도, 2017년도 기출문제 다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 기존에 빠졌던 문제들 다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215페이지에서 340페이지로 페이지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아, 제가 이거를 왜 시작을 했을까? 정말 막 후회를 막 했는데 지난 주말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문제만 단순히 추가만 한 게 아니라 이 교재를 기준으로 목차를 다 바꿨어요. 자, 이 우리 본교재를 기준으로 우리 본교재가 시언어와 엑셀 제외하면 총 136강이잖아요. 136번까지 있잖아요. 그 번호별로 다 문제를 다시 다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136번까지로 싹 바꿔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복습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 간편하게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이 교재는 이제 물론 유형별로 이렇게 기출문제 분류돼서 나와있는 시중에 교재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수록한 그런 교재는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죠.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 교재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수록을 했어요. 95% 이상의 문제는 다 유형별로 수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교재는 시험별로 자 뭐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별로 뭐 2008년도 국가직 2012년도 지방직 이런 식으로 시험별로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유형별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불대수면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불대수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빼고 제가 다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교재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 이걸로 강의 다 수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진행해 보세요.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자 일단 유형별로 묶어서 딱 보면 눈에 보여요. 자 유형별로 딱 보면 아 불대수는 이게 핵심이구나. 아 진법은 항상 요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네 요러한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 한 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보고 답만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문제와 함께 자 지문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분석할 정도로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달달달 암기하실 정도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 할 정도로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본서를 가지고 기출 강의 수강하시고 쭉 다 보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동하실 때나 또는 편하게 쭉쭉 보시면 간단한 해설과 함께 유형별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열심히 며칠간 잠 못 자고 작업을 한 거니까 지난 주말부터 거의 뭐 새벽 4시 이전에는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꼬라지가 좀 많이 엉망이죠. 그죠? 양해도 부탁드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몽사몽이다 보니까 좀 유수가 행설수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한 시간 전에 이 핸드북 파일을 넘겼어요. 이거는 이미 다 이제 거의 인쇄가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인쇄소에서는 계속 막 독촉하죠. 저는 또 기왕 시작한 것도 끝을 내야지 또 중간에 대충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작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피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오답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나름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뭐 큰 오류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만 만든다면 절대 시험에서 커밀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다면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연동하시기 편하게 사실 뭐 이건 기출문제만 여기다 추가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났겠죠. 근데 이걸 완전히 순서를 다 다시 이 본 교재에 맞게 다 순서를 재편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 이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도 손목이 막 찌릿찌릿한데 마우스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마우스가 막 그럴 정도로 지금 막 힘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팔도 막 찌릿찌릿거리고 원래 오늘 그 이 파일 넘기고 오후에는 강의 촬영을 빨리 해서 빨리 또 올려드려야지 했는데 도저히 오늘은 강의를 할 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들어가서 하루 좀 일찍 자겠습니다. 일찍 좀 자고 내일 금요일날부터 이제 또 이번 원래 토요일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또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강의 또 폭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오늘 하루 좀 강의 촬영 못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금교재하고 이 기출교재는 프리패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도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명단 다 있기 때문에 교재가 도착하는 대로 세 권 받아보시는 거예요. 우금교재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본서 그 다음에 기출 핸드북 세 가지를 받아보시게 될 거니까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받아볼 수 있겠고요. 단과 수강하시거나 또는 뭐 커밀 패키지 또는 뭐 커밀 우금 패키지 수강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에디온의 교재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핸드북도 혹시 기존 핸드북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번 새로 나온 핸드북을 또 구매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뭐 판매하는 걸로 올려놨으니까 이게 340페이지 짜리거든요. 근데 8,000원에 올려놨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아니면 필요 없다 하시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그냥 보셔도 되니까 어차피 이 교재 중심을 보시면 되니까 또 혹시라도 이동하면서 많이 보신다거나 또는 뭐 유형별로 묶인 걸로 다시 한번 이 본 교재하고 연동해서 보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새롭게 출간되는 우금 교재 신교재는 또 혹시라도 또 단과나 또 커미로금 수강하시는 분들 왜 교재 안 보내주냐고 또 막 그러시는 분들 또 혹시 분명히 또 나오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구매하셔야 됩니다.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지만 커미로금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 또는 뭐 커밀 패키지만 수강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 나오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프리패스 이외에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신교재는 우금 교재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안내해드리고요. 자 내일 금요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디온 교재몰에 오후 3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 미리 주문을 해놓으시면 교재가 도착하는 대로 순차대로 발송이 될 거고요. 원래 이제 교재가 저희 쪽으로 도착하는 것은 월요일 예정이긴 하나 지금 인쇄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된다거나 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저희가 어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다음 주 중으로는 모두 교재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신청하신 경우. 다음 뭐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안 온다거나 또는 뭐 프리패스 수강하고 계신데 교재가 안 왔다거나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때 문의를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 이전에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다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원래 물류센터에서 교재가 나가도록 물류센터를 이용했었는데 이게 좀 배송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송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다 포장하고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 순차적으로 배송될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 주 안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 됐는데도 교재를 못 받아봤다. 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하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뭐 중간에 누락이 됐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다리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이제 뭐 교재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열심히 이제 강좌 업데이트 빠르게 끝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제 그 3월 말까지 단기완성 강좌 다 마무리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C 언어나 두 개 남았죠 이제 본강좌는. 본강좌 두 개하고 C 언어 엑셀 이 파트 빨리 제작해서.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이에요. 이제 강의 제작하고 인코딩도 하고 여러분들 동영상 답변도 드리고 하는 제 작업실인데 이제 동영상 답변도 더 열심히 드리려고 장비도 바꿨어요. 원래 타블렛이 다른 게 있었는데 새로운 타블렛으로 좋은 걸로 또 바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이제 3월 말 끝나고 4월 초에 이제 이 기출강의 2016년도 2017년도 기출강의 추가 강의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거의 강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걸 도와드려야 됩니다. 계속 이제 답변드려야 되고 동영상 답변도 꼭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동영상 답변 드리려고 장비 구성도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은 계속적으로 좋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매직 적중 모의고사에 지금 10회분 올라가 있는데 계속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문제집 뭐 다른 거 다 전혀 사보실 필요 없게끔 제가 좋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제 강좌 제작 끝나고 나면 저는 계속 문제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일반 답변 또는 동영상 답변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강좌에만 강의에만 여러분이 의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의는 이제 본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심화완성 강좌 보시고 기출 해설 강좌 딱 보시면 땡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아니까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심화학습 강좌는 단기완성 강좌는 3월까지 끝나는 거고요. 심화학습 강좌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답변 드리면서 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또는 이걸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물론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뭐뭐 업데이트 됐으니까 보시라. 유파바라에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심화학습 강좌는 시험장 가시기 한 달 전까지 거의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답변 드리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해 못하신다. 질문이 많다. 이런 부분들. 또는 제가 판단하기에 요거는 요번에 출제될 확률이 좀 높은데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특강으로 만들어서 심화학습 여러분은 상표한 단기 심화 강좌의 심화학습 강의실 있잖아요. 거기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좌는 이제 4월 초 한 4월 10일이나 15일쯤에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제작할 강의는 이제 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뭐 쪽집게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강좌가 제작되겠지만 또 매직 적중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자 그러나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이제 기본권 다 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 학습하시고 그럼 이제 저는 계속 좋은 문제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또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 놀고 있지 않아요. 절대 저 지금 이거 제가 시험을 보든지 해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는 하여튼 제가 좀 푹 좀 쉬고 내일 금요일부터 열심히 또 촬영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업데이트 또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내해 드릴 거를 다 안내해 드렸나요? 자 일단 교재는 다음 주 중으로 다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자 강좌는 빨리 이제 또 곧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여튼 진행할 것들 하나하나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뭐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면 다 안내를 해 드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정신이 없어서 비몽사몽이라 다 말씀드릴 부분을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적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다음 주 중으로 교재 도착하고 교재 발송 시작되면 제가 또 유파발로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축 처진 모습이 아니라 또 원기 회복을 해서 활기찬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특히 요즘 한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감기 걸릴까봐 막 겁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하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래요. 자 힘들 되시고요. 자 다음 유파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